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 한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 보시죠.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보시게 되면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하고 당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다뤘는데 그 사설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서 혀를 끌끌 차게 돼요.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주류가 시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다음 이야기가 참 재미나는데 여당은 수도권 총선 민심의 가늠자였던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황골탈퇴를 외치며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문장 하나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거짓과 사기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그렇게 만연해 가지고 어디부터 이걸 고쳐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명으로 쓰는 칼럼도 아니고 무기명으로 쓰는 칼럼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중앙일보가 떳떳이 하는 겁니다. 여당은 수도권 총선 민심의 가늠자였던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전투표를 야무지게 조작을 해 가지고 진교훈이 한때 이름들 유령사전투표자수 37,453표를 전산조작으로 쑤셔넣어서 대성을 거둔 것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그런 팩터를 누구도 뭡니까 취재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데 언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기명 칼럼이면 좀 쓰기가 힘들더라도 무기명 칼럼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이런 문장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황골탈퇴를 외치며 혁신을 발족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혁신위원회 출범 자체가 거짓이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그 여러분들 근거 자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여러분들 대돌림으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그 자체가 다 여러분 거짓말인 겁니다. 이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여러분들 이게 중앙일보 사설 수준인 겁니다. 제가 사설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뭉개는 노력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국만이 모든 게 여당이 민심의 매수원 관찰과 기억력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가 기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에 대해서 이 사설이 갖고 있는 맹점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 가운데 몇 분 정도나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선동하기 좋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혁신 자체가 여러분들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혁신을 진짜 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혁신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도록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방일투표 선거일투표처럼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분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찍고 수개표하고 개표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식으로 언론 도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듣고 그리고 국힘당도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인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살고 자식들도 살아야 될 세상을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문정권의 이런 독주를 막아야 되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만정이 그냥 한 놈은 큰 도둑놈 다른 놈은 작은 도둑놈이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지 그렇죠. 제 눈에는 정직한 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